사실 지금 대선주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본인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당원구 민심 1위라도 본인들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 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진짜 룰이 조금 유리해지면 내가 달려들고 아니면 말이다 이런 걸 국민들이 제시하는 간보기로 받아들여져서 이미 실시간으로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해서 경선에 뛰어들 때 정치 초연생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인데 그분들이 토론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토론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서도 불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극복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경선을 임해야 되는 것이고 프로야구 세계에서 예를 들어 가서 저는 아직 어려서 변하고 못 던지는데요.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답밖에 할 게 없거든요. 신인이라서 못 던지는데요. 이거는 대선 경선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프로에 들어온 이상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그거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선출직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첫 번째 선출직이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어떤 청개구리식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가장 유치해 보이는 지점이다. 공회당과의 합당 좀 여쭤볼게요. 저는 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소값은 어떻게 쳐주실 거예요? 저는 소의 값을 정확히 쳐줄 생각이고요. 근데 뭐 가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협상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제안들. 예를 들어 당명을 바꿔라 이런 거. 잘 나가니까 이름 바꾸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약간 아니 기껏 용서 가지고 브랜드를 키워놨더니만 갑자기 삼성전자를 뭐 육성전자로 바꾸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몇 십 년 정도 키운 줄 알아요. 뉴스원에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전에 영상 찍어가지고 거의 150만 조회수를 달리던데 160만 조회수를 달리던데 이번에는 몇 많이 나올까요? 맞아요. 요즘 꾹꾹꾹 졸아서 오되면 오늘도 좀 좋으셨나요? 아니 아니요. 혹시 졸더라도 양해를 받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띄울게요. 마의 4시 구간이라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공대표가 되시면서 좀 공격성이 좀 확연히 줄었다. 약간 말할 때 공격성이 좀 확연히 줄었다.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 이런 사람 상대하다가 요즘은 당 대표급이나 대통령 아니면 김정은 이런 사람만 상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에 무게감 때문인지 아니면 좀 개인... 잠깐 나가자. 아 그래? 아 예. 시작하자마자. 못 내내 주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정민입니다. 네. 속기하시죠. 요즘에 최고위원회의 보면은 김지영 최고위원 정도, 조수진 최고위원 쓴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호흡은 잘 맞나요? 원래 최고위원 저도 직업이 최고였던 사람이라서요. 최고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어긋날 때 견제하는 역할이고 하지만 또 당대표 입장에서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하지 않게 판단을 내리는 것인 만큼 저는 그분들의 우려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요. 다만 제가 하는 판단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제 뜻을 최대한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고 A를 할까 B를 할까의 고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B를 말하시나 말하시나 있다 하더라도 제 뜻이 A고 A가 B에 비해서 특별히 못할 게 없다 그러면 제 뜻을 관찰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천 자격시험을 하자 말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건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거는 찍어 먹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구상하는 국민의힘의 변화 변화된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상정하고 계세요? 정치에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 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작동하는데요. 이게 여당이 아당이 되고 그러면 또 자리가 더 좁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당에 제가 이번 선거만 해도 참 특이한 환경인 게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선될 때 저희 캠프에 두 명, 세 명밖에 인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빚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변인 같은 것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생긴 것인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직 의원이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캠프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대변인뿐만 아니라 많은 자리를 좀 나눴어야겠죠. 그러면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이 줄었을 텐데 저는 최대한 그걸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서 움직일 것이고요. 제가 누구한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당내 의사 결정이 최근에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거기서 요식행위성으로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 투표 이런 걸 할 것은 아니라요. 다만 민심을 살피는 도구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대표가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판단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하는 것도 좀 위험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판단을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고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반박했던 게 저를 공격한답시고 수술 CCTV부터 이런 걸 꺼내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입법은 다수의 논리보다는 세비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들이거든요. 우리 국민은 대부분 어떤 경향성이냐면요. 엄벌주의에 동의하고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수를 5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80% 동의 받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80% 여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180석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킬까요? 국회의원 수를 50석을 줄이는 거는 그때는 국민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수술 CC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공포의 조장도 같이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 무슨 성추행이나 아니면 대리수술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공포의 구조에 따른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많이 저희가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 때도 공포를 이제 야기해가지고 그런 공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된 입법이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되게 위험한 어떤 접근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토론을 진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면 여론 형성이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서로 공포 부추기기 같은 경우 서로 프레임 씌우기 이런 것들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미성숙한 정치 문화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스스로 반대하면 그러면 성추행을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요. 저는 똑같은 반박을 민단한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본인들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했으면 본인들은 테러리스트냐 이러버리면 할 말 없거든요. 그쪽도요. 근데 그게 전 건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온전히 국민들의 여론에만 맡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지금은 여론이 그렇게 성숙했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식이법 같은 거죠. 근데 알고 왔더니 민식이법에 이름을 붙였던 민식이라는 학생의 사고는 민식이법에 적용 대상이 또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스쿨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극도로 입법까지 끌고 가고. 단기간에. 그래서 경찰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교통사고가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입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희한한 논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갔으니까 당연히 스쿨전 사고가 줄어들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입법 성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좀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 대신 게 대표 되신 다음에 영선 대표가 탄생했다. 근데 요즘에 대표님 말고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이나 영선 대권 주자들이 또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멀쩡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던 사람도 여의도의 문법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보신주의와 그리고 이 완곡화법이 깃들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적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여의도의 문법이 동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려면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된다. 이런 어떤 모순 속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거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죠.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말을 시원하게 한다 라는 평가의 연장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 정권에 맞서서도 할 말을 한다는 이미지일 테고 저도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여의도 정치권이 알아야겠죠.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지점을 여의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왜 영선인 사람들을 여야 대선주의 1위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는지 인지하면 변해야 된다. 요즘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런 약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출퇴근하실 때 따릉이 타고 이러신 것도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저는 제가 방송 패널 많이 하던 때부터 항상 시간 맞추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지하철 플러스 킥보드 전 지하철 플러스 따릉이 조합을 썼는데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가지고 저를 또 띄워준 감이 있죠. 예를 들어 따릉이 타고 다니는데 헬멧을 왜 안 쓰냐. 사실 헬멧을 쓰고 따릉이 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오래 이상해서 쳐다볼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헬멧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없앤 것 자체가 이미 규정이 사문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를 사람을 공격한답시고 이준석 공격한답시고 지금도 수천 명의 따릉이 헬멧 안 쓰고 타는 사람들을 범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청개구리식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가장 유치해 보이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장에서 국회의사장 역에서 국회 본관까지 따릉이를 왜 타냐 그러는데 국회에 따릉이 거치대가 8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따릉이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수단이에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용률이 높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당신들의 보좌관과 아니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당직자들은 그 따릉이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준석 공격한답시고 그 따릉이 타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초에 따릉이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장 얘기 좀 해볼게요. 당연히 요즘에 당원이 많이 늘었더라면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적 효능감이죠. 이번에 젊은 세대가 힘을 모으면 당대표도 제1야당의 당대표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전에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보고 이제는 대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당원으로 가입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원 가입하는 분들의 한 70% 이상이 젊은 세대거든요. 20대, 30대 그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는 젊은 세대가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지금 경선 룰이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이나 이 당을 좀 늦추고 있는 게 그 경선 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당원 50% 비율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대통령 경선이나 웬만한 경선의 역사 속에서 51대 40으로 승부가 갈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통은 그런 거 없습니다. 룰과 무관하게 어차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일례로 들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전당대회 나가니까 거꾸로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당원 7, 민심 3은 네가 불리하다. 최대한 당원 5, 민심 5 또는 민심 100으로 가야지만이 이준석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밀어붙이자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겠다. 정해준 데 따르겠다 그랬거든요. 논리는 간단해요.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중에 빛을 보는 거지 맨날 시험제도만 찾아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나온 결과를 환산해보면 당원 9 여론조사 1이어도 제가 2였어요. 그러니까 환산해보면 그래요. 저는 사실 지금 대선주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본인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당원 9, 민심 1위라도 본인들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 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진짜 룰이 조금 유리해지면 내가 달려들고 아니면 말이다 이런 걸 국민들이 제시하는 간보기로 받아들여져서 이미 실시간으로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선 룰은 절대 변화가 없다. 변동을 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변동해도 되는데요. 그게 뭐 메달 색깔을 바꿀 거진 않습니다. 변동하는 것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유불리를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룰 변경은 없을 것이다.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보면 경선 일정 조정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그래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 밖에 계신 분들이 당 안에 계신 분들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 경선 관리가 제일 큰 임무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정한 경선 관리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상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가 그냥 어떤 특정 주자를 밀어주지 않고 그리고 다소 어떤 주자가 지지율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 경선 관리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당의 대선 참여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분씩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도 토론 배틀 같은 것을 도입하시겠어요? 저희가 아예 전당대회 공약에 2대2 팀 토론 배틀을 하겠다 그랬고요. 2대2 팀 토론 배틀, 물론 대선 주자들이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준비 과정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겠지만 충분히 흥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에서 경선에 뛰어들 때 정치 초연생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인데 그분들이 토론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특별히? 그러면 토론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불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극복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경선을 임해야 되는 것이고 프로 야구 세계에서 예를 들어 가서 저는 아직 어려서 변하고 못 던지는데요.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답밖에 할 게 없거든요. 신인이라서 못 던지는데요. 이거는 대선 경선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야구부에서 하는 거고요. 프로에 들어온 이상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대선 얘기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선출직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첫 번째 선출직이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그분의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라는 것이 있고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 당시에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시대상이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쩌면 여의도 정치와 문법이 딱 바로 와닿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프랑스의 마크론 같은 경우에도 장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된 것인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리고 윤석열 전 총당도 장관급 이상의 질의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토론 배틀 이후에 정책 공모전도 말씀하셨는데 SNS에서 그 이후에 또 구상하시는 게 있나요? 이거 할 거예요. 무궁문인하죠. 그리고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당비도 늘어나면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원내지도브랑 상의해야겠지만 한 1500자에서 200자 정도의 제안으로 정책을 제안해달라. 글을 길게 쓸 때보다 짧게 쓸 때 어렵거든요. 축약해서 그 안에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국민에게 공약을 설명하면서 논문을 읽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쁘장이 포장된 것이 아니라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약들을 발굴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정책을 아깔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독점했던 어떤 그런 일부 여의도에 드나지는 교수 집단을 벗어난 범위에서 저는 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좀 여쭤볼게요. 저는 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소값은 어떻게 쳐주실 거예요? 저는 소의 값을 정확히 쳐줄 생각이고요. 그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가 소값을 후레친다고 생각하면 제가 비난을 좀 받겠죠. 지금 실무협상도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가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협상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제안들 예를 들어 당명을 바꿔라 이런 거 잘나가니까 이름을 바꿔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협상 결론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소값은 처절 의향이 돼 있는데 갑자기 니네가 간판을 바꿔달라고 이래버리니까 약간 의아해가지고 지금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명을 바꿀 그런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는 건가요? 아니 기껏 용서 가지고 브랜드를 키워놨더니만 갑자기 삼성전자를 뭐 육성전자로 바꾸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몇십 년 다 키운 자를 저는 그거는 어이없는 일이죠. 갑자기 그거는 애플 막 키워놨는데 갑자기 그거를 무슨 오렌지로 바꾸라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작은 당에서 합당하면서 큰 당의 이름을 바꿔라라고 주장하는 게 약간 의아합니다. 이제 오늘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산업기능요원 활동 중에 병역 비리나 특혜용 관련 수사를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맞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옛날에 검찰에서도 다 해가지고 무혐이 났고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경찰이 고발 들어가면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요. 바로 결론 낼 수밖에 없을걸요.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뭐 이미 무혐의난 사건이지만 아무것도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무슨 실익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저에게 뭐 화교서를 제기했던 분도 그렇고 다 저를 도와주시는 결론으로 맞췄는데 뭐 그냥 보면서 그냥 하하하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회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배당을 했지 경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사이 보고 종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도둑 잡아야 될 그런 수사력이 타진료식 의혹 제기에 활용되는 것에 의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원에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전에 영상 찍어가지고 거의 150만 조회수를 달리던데 160만 조회수를 달리던데 이번에는 몇 만이 나올까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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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사 whisk somepl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